자, 반가워요. 이제 벌써 5월 마지막 날이네. 황인성군, 이건민군, 김용훈군. 그래요. 오늘 5월 29일 금요일 날 10시 반 오피스 아워 시작하도록 합시다. 어떻게 참석하는지는 여러 번 알려줬는데 아직까지 활용을 하지 않고 이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 학생들하고 활용하는 학생들하고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역량의 차이와 관심의 차이를 반영해서 모두 성적에 반영될 거예요. A를 목표로 하는 학생과 중간고사 안치는 학생은 오피스 아워에 필수로 출석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들은 잘 알려줬어요. 그리고 웹엑스 오피스 아워에 참석한 학생들은 이번 PBL 보고서에 참여 횟수를 몇 번 웹엑스 오피스 아워에 기타 또 다른 참여에 어떻게 몇 번 했었는지 적어내시면 참여 페이지 10점짜리 있죠. 거기에 출석 점수에 가산 점수를 찍을게요. 그리고 오늘도 참석한 사람은 채팅창이나 아이캠 Q&A에 본인이 출석했다고 노트를 남겨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공지사항에서 황인성군, 이건민군 얼굴 가능하면 켜고 마이크 켜고 들어보면 바로 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시험에 대해서 공지해줬죠. 매일 이그잼은 뒤가 내일 토요일 오전 11시까지니까 오늘들 해석 오늘 밤에 제출하고 주무시는 게 보통 디폴트가 될 거고 뭐 인터넷이라든지 등등으로 마무리를 해놓고 내일 아침에 업로드해도 괜찮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시험 중이고 A받는 학생들에 대해서 기본 리퀘이먼트를 내가 정확하게 알려줬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메이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방법은 문의 게시판에 과제 문 것들, 큰 것들 공유하고 그리고 다른 학생들 다른 학생들 그래요. 그리고 맞는 듯이 평가하고 맞으면 그러면 이해했다고 얘기하고 뭐 땡큐든지 하고 파이널 투자 하신 것들 보고서에서 모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기말고사가 될 파이널 PBL 보고서의 평... 그 기초 자료가 바로 이 메이 PBL 보고서와 테이크 홈 이그잼 1, 2, 3 이 내용들이 될 겁니다. 테이크 홈 이그잼 3는 1, 2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메이 테이크 홈 이그잼 and PBL 보고서가 파이널 PBL 보고서의 기초가 될 거고 그게 여러분들의 기말고사가 될 것입니다. 모든 학생은 이 메이 PBL 보고서를 수정 보완하여 앞으로 파트 4에서 배울 내용과 직접 해본 내용들을 보태서 본인의 파이널 PBL 보고서와 또 PBL 프로젝트 한 것까지 보태서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 OK 받은 학생들은 그 수정본을 5에서 10분 사이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제출하면 PBL 보고서와 함께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출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PBL 보고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치르고 있는 메이 PBL 보고서와 또 테이크 홈 이그잼 3가 이번 학기 주요 평가 기준이 될 거에요. 시험 문제집들 좋고요. 자 이제 문의 게시판에 가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들 한번 그 내용 보고 파이널 라이즈 시켜가도록 합시다. 자 시작하기 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황인성 군 황인성 군 또 이건민 군 궁금한 거 오늘 시작하기 전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건민 군 말할 수 있어요? 이건민 군 목소리 좀 들어봅시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건민 군 네 교수님 지금 마이크가 약간 노이즈가 혹시나 괜찮아요. 마이크 켜놓고 있겠습니다. 그래요 들려요. 시작하기 전에 궁금한 거 없습니까? 이번 시간에 물어보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거? 지금 공부하면서 따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기 차근차근 하면서 궁금한 건 주저없이 물어보세요. 오늘 말로 물어보면 되고 아니면 Q&A라도 물어보시면 돼요. 황인성, 김용훈 군의 황인성 군하고 김용훈 군도 지금 프로젝트 크게 부담 갖지 말고 자기가 이걸 배우다가 보면 궁금한 부분이 생기는데 궁금한 부분이 생긴 것에 대해서 해보고 해본 내용을 공유한다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들 배우다 보면 새로운 기술도 계속 나오고 새로운 정보가 나오고 새로운 컨셉이 있고 툴이 접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거더라 해보니까 이런 점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려운 점이고 또 이런 점이 쉬운 점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한번 가봅시다. 프로젝트 초안을 이번 PBL 보고서 낼 때 같이 내리는 의도였어요. 그러면 낼 걸 보고 뭐 거의 이 정도 안 해도 이거 같구나 이건 안 해도 되겠다 싶으면 그냥 그만하라고 할 거고 요건 조금 더 다듬어서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고 하면 어떻게 어떻게 고치라고 내가 제안을 해 줄 거고 또 참고 자료를 제공해 줄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고 나서 수정해서 마무리해서 제출하고 괜찮다고 하면 그거를 발표하는 걸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제출하시면 그러면 가산점을 넣어 줄게요. A 플러스 받으려면 아마 그 정도 엑스트라워프는 하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이전의 내 과목에서 배우는 거 이거는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파트 1에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배웠었죠? 그리고 파트 2에서는 이제 그 그레지 디슨트 메소드를 배웠고 또 파트 3에서는 리니얼 리그레션 선형 회계를 배웠었죠? 그 세 개를 사실은 같이 한꺼번에 다 같은 개념이거든요. 다 최적의 옵티말 솔루션 구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도구를 만들어서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 데이터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장 근사한 옵티말 라인 근사 곡선을 찾거나 또는 근사 직선을 찾거나 근사 곡선을 찾거나 하는데 앞에서는 선형 이 점들이 지나는 이케이션 y 그 1차 곡선을 만든다 그러면 y equal a plus bx를 찾는 것인데 이거를 찾기 위해서 점을 대입하면 선형 연립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그걸 행렬 표현으로 고치면 au equal y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실제로는 이걸 모듈 만족하는 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근사한 해를 best possible solution을 찾기 위해서 이 에라를 이 차이지요 이 에라를 가장 작게 하는 Optimization Problem을 푸는 과정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행렬을 이용하면 least square solution을 이용해서 a 곱하기 a transpose A transpose A의 inverse에다가 a transpose를 곱해서 그것을 y에다 곱하면 least square solution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배웠으니까 그걸 그냥 코드로 짜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그러면 답이 나온다는 것을 배웠고 그것이 이제 파트 2에서 경사하감포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에라를 계속 줄여가는 알고리즘을 돌린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gradient decent method을 활용하면 그러면 뭐 한 500회쯤 이터레이션을 시행하고 그리고 가장 근사한 폐가 나오면 에라가 충분히 작아지면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이 터미네이트 되고 그렇게 해서 나온 답이 위하고 거의 같죠 음 그리고 scikit-run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음 이건 사실은 파이썬 언어로 고쳐놓은 거고 이제 사이즈에서 똑같이 돌아갑니다 돌려보면 그러면 리스트스케어 솔루션을 구한 것과 같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어 이 세 점을 가장 근사하게 지나는 2차 곡선을 구하려고 하면 그러면 행렬만 어 사이즈를 하나 구할 컬럼을 하나만 늘려주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2차 곡선을 구할 수 있고 4개의 점을 지나는 3차 곡선을 구하려고 하면 그러면 컬럼을 하나만 더 늘려주면 벡터 하나만 바꿔주면 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직접 여기서 여기서 제시한 요 주소 들어가셔서 이 주소인데요 한번 들어가서 직접 해보도록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 아 여기서 보면 자 리스트스케어 솔루션은 바로 클릭해서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계수가 되니까 이 계수를 만족하는 그런 계수가 2x3 1이죠 그래서 라인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요거는 드레이든 디슨트 메서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100단계 쯤 넘어가면 에라가 아주 작아지니까 스톱하게 되고 에라와 에라 사이가 거의 10에 마이너스 0 곱이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쯤 이렇게 작아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 사이킷 런에서 구동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계수를 구해본 거고 그리고 결국은 마찬가지로 계수를 구했고 2차식에 대한 계수를 구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2차식에 대해서 2차식은 이걸 한번 돌려보면 5천번까지 돌려보라고 시키면 아마 이게 한 4천번쯤 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에라가 충분히 작아져서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최소 제곱 복선이 이렇게 구해집니다 즉 이 4점을 지나는 가장 근사한 2차식을 우리가 구한 3점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그냥 소개한 거고 이게 여러분들이 파트 1에서 배운 거 파트 2에서 배운 거 그리고 파트 3에서 배운 것들 총 여기 리니얼 리그레션도 바로 이거고요 같은 개념인 것이 이제 다른 언어로 쓰여지고 다른 알고리즘으로 구해진다 이것 이해하라고 소개를 준 거예요 자 그다음 다음 문제로 가면 그게 이제 오늘 오피사워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거고 여기서 여기서 오늘 얘기해 준 것은 뭐냐면 지금 다른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이 문의 게시판에서 과제 문제들 풀어 올려놨잖아요 여러분이 똑같은 문제 다 풀 필요 없으니까 다른 학생이 푼 문제들 보고 아 답이 맞다 그러면 코멘트 주고 맞는지 틀리는지 평가하고 맞다고 생각하면 파이널 선언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들 모아서 보고서에서 코멘트 달아서 다시 제출하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웹에스 오피사워 하는 대신에 이번에 과제 제출한 학생들 거 채점하면서 그 개선 의견이 있는 학생들 잘한 학생들 또는 아주 잘못한 학생들한테는 개인별로 전화를 걸거나 연락을 해서 그래서 개선 서디션을 주어서 여러분들한테 상응하는 성적을 주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황인성군이 문제를 풀었네요 황인성군이 1번 2번 4번 문제를 풀었는데 황인성군 이 문제 설명 좀 해 보시죠 황인성군 안녕 황인성군 문제풀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황인성군 우선 일반 문제는 베이지 코드로 그 값 자체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함수를 이용해서 그 함수를 뭐라고 해야 되는지 근삿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그 근삿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fx의 그 비분 함수랑 delta x, delta y 이 세 개를 구해 가지고 풀어야 하는 겁니다 그 미드꾼에 나오는 개념이고 그래요? 스페로 아 이게 그 제가 잘못 적었는데 원래 황인성군으로 적었어야 했는데 그 그냥 중군으로 스페아트 27을 원래는 큐브로부터 뭐 27의 큐브로부터 구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원래는 그게 중군이 아니라 삼중근인데 음 그러니까 지금 원래 구해야 되는 거는 25의 3분의 1제곱을 구하는 게 원래 문제인데 이 세이지 코드도 그거를 바탕으로 썼는데 제가 잘못 적어 가지고 나중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틀린 것 같아요 이게 스페로트 25 5의 제곱이 25니까 답이 5니까 무리식도 아니고 그리고 점수 5 그리고 뭔가 좀 네 잘못 적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학생이 이걸 보고 이거 이상하다고 이건 당연히 물어봤었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다음 2번은 이제 흔히 그 두 함수 사이의 영역을 구하는 문제고요 네 이제 둘의 교점을 구하고 네 둘의 교점을 구하고 그 교점을 기준으로 그 두 함수의 위쪽에 있는 함수 빼기 아래쪽에 있는 함수를 해서 네 그거 그만큼을 적분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식을 equal로 놓고 풀면 이 두 점이 구해질 거고 그리고 이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뺀 함수를 접분을 이 만난 점에서 이 만난 점까지로 접분을 하면은 우리가 구하는 이 면적이 구해지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코드도 조금 잘 짠 거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show하고 integral 이 solve해서 이 값을 사실은 구했어야 되는데 이건 다 설명을 아 마이너스부터 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거군요 그러니까 이 면적 적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거 더하고 이걸 빼고 해서 이제 그래서 값이 나갑니다 원래는 이제 0부터 3까지만 적분하면 되는데 이제 이제 show로 보여줄 때는 그 그렇게 만난다는 걸 명확히 보여줘야 돼서 show로 보여주는 영역을 좀 넓게 잡았습니다 근데 적분을 지금 한 거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적분을 했잖아요 사실은 이 면적 만약에 이 문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여기서 이것만 구하는 거였다 그러면 여기서 적분할 때 이 값이 아니라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적분해서 사실 이걸 구하라는 게 더 나은 문제 아니겠어요? 아 두 개의 그 강정식이 만드는 영역의 면적을 구하라는 문제였으면 아 문제가 다 항자가 있네요 다 수정해야겠습니다 이게 영어로 써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하는데 이런 거 정보는 그 저기 그 영어 했기 때문에 성경관대학교 들어왔을 텐데 영어로만 돼있으면 이게 수학 문제인지 영어 문제인지 헷갈려서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엉뚱한 문제를 푸는 그러니까 다른 학생이 답을 답을 잘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자 그다음 4번은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고요 음 이제 회전체의 부피가 음 공식이 이제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구하는 구하는 네 그래요 네 그냥 이제 네 상수식 이랑 영역의 범위를 바꾸긴 했는데 근데 이중적분이라도 힘들지 않은 게 네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이변 삼수여도 그러면 어느 영역인지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나는 점들 구할 수 있잖아요 쉽게 컴퓨터로 그러면 어디 영역부터 어디까지 아까와 똑같이 어느 걸 위에서 어느 거 아래 거를 빼주면 그러면 그게 적분식이 금방 만들어지잖아요 그걸 X축으로 먼저 해준 다음에 Y축으로 한 번 더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순서대로 식을 만드는 게 별로 어렵지 않으면 적분을 이중적분도 그냥 적분을 두 번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경우 간단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약간 이중적분이 섞여서 섞여도 전혀 머리 아파하지 않고 그냥 적분하던 거를 한 번 더 반복하는데 X축에 대해서 먼저 적분해주고 다음 Y축에 대해서 적분해준다고 생각하려는 그냥 명령어 한 줄 더 들어가는 것일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어제 잘했어요 그 다음에 어 김용훈군 김용훈군이 질문을 한 거죠 그래요 어 네 독립확률변수에서 N의 분포 N개의 분포에서 N이 적당히 커지면 점점 정규분포에 가까워져 간다는 그런 내용이 중심 극한 정리인데 여기서 여기서 증명을 꼭 해야 되냐 그러는데 증명은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증명은 3개도 있고 뭐 어디서든지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온 세계의 모든 학생들 모든 대학 학생들이 배우니까 여기 보면 중심 극한 정리의 증명을 이게 아마 1, 2, 3 세 개로 인해서 세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증명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어서 그냥 따라서 읽어만 가도 이해할 수 있는 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여기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아 중심 극한 정리는 저렇게 증명하는 거라고 대충 보고 그 다음에 도대체 그게 왜 중요한가 한 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어 찾아보고 또 고민해 보고 그러고 그 의미를 이해하면 그걸 스스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게 하면 그게 지금 필요한 그런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건 중심 극한 정리는 아 이게 아까 내용은 그거고 아 아 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는 평균이 뮤위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의미의 분포에서 이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표준 평균들이 이루는 분포는 이런 정규분포에 근접한다는 얘기에요 평균이 뮤위고 표준편차가 시그마 오버 스퀘어루트 엔인 여기서 어 뭐 쉽게 헛도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리고 아 여기서 얘기하는 어 중심 극한 정리의 의미는 의미는 여기서 그림을 여기서 사실 그림으로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면 더 쉽겠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증명 과정도 그렇지만 자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자세히 설명들이 나와 있듯이 모집단들이 모집단에서 n이 충분히 커가면 그러면 그러면 점점점 이 분포들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가면서 이런 모양으로 어 이제 어 그 접근해 간다 수렴해 간다 이제 그런 의미를 를 중심 극한 정리 가 의미하고 있고 그게 플러스 자면 모집단 분포에 상관없이 큰 표번들의 표준 표본평균의 분포가 정균 분포로 수렴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지 값을 구해 확률 값을 구할 수 있게 어 한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수학적 확률 판단 추적이라고 하는데 추적이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이유로 중심 극한 정리는 표본 평균들이 이루는 표본 분포와 모집단 간의 관계를 증명함으로써 수집한 표본의 통계량을 이용해 모집단의 파라메타를 추정할 수 있는 수학적 또 확률적 근거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중심 극한 정리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를 이해하라 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토론해보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어쨌든 김용훈군이 지금 말할 수 있는 어 옆의 환경이 아니라서 그래서 얘기했지만 이해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김용훈군이 질문했던 것인데 이 독립사건의 공분상과 상관계수가 각각 0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답을 주었지만 여기서 보시면 알지만 계산해보면 이 covariance가 e of xy minus mu v인데 이게 만약 xy가 독립사건이면 그럼 e of xy는 mu nu가 되기 때문에 e of xy를 mu nu으로 대체하면 mu nu minus mu nu는 0이 되겠죠 그러니까 covariance가 0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쵸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에요 이게 증명이에요 이게 증명이에요 여기 증명이 있다고 설명해줬고 그 다음에 이건 모두 키고 그래서 그 여기서 아까 증명이 궁금하다고 한건 증명을 줬고 그 다음에 증명 과정이 있으면 증명 과정은 아까 여기 지금 설명해줬어요 이 식이 바로 그 증명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걸 이해를 했다고 했나요 그럼 finalize 시키시면 돼요 이렇게 돼요 이 우리 교재는 그 사실은 뭐 거의 세학기에 세학기 네학기에 배우는 내용을 한학기에 배우기 때문에 착한 그림을 어 이해하고 그리고 터미널로지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실제로 그 뭐 평균을 구하고 표준천찰을 구하고 분산을 구하고 또 역행렬을 구하고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하고 아 또 아 그래든 디스트 메소드를 활용하고 그리고 파이썬 언어를 활용할 줄 알게 하고 또 기본 코드들은 어디 있는지 어 언제나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알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걸 통해서 어 기본적인 어 카운팅과 또 통계 처리를 할 수 있게 하는게 어 고음입니까 그냥 쭉 하다가 궁금한거는 저 물어보거나 찾아보면 그리고 큰 그림을 이해하는게 중요해요 그래서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디스커션 하자고 자 김용훈군이 또 물어본게 공분상과 상관계수에서 어 자 상관계수 정의 책에 있는걸 두고 그리고 여기서 어 편차 편차가 음수가 되어도 되는지 물어봤는데 예 편차는 그 여기 어 얘기했지만 그야말로 그 차임으로 x y 어 어 어 여기서 편차라고 하면 말 그대로 차임으로 예를 들어서 확률변수 x에서 하나의 별량과 평균 사이의 차이만을 반영하므로 어 이게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습니다 음 이거는 평균에서 평균보다 더 크냐 평균보다 더 작으냐를 나타내는 의미고 어 이 편차의 크기는 관측값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게 되고 어 그리고 뭐 이 편차의 이름은 오류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뭐 잔차라고도 보이는데 음 여기서 이 편차는 어 관측값에서 평균 또는 중앙값을 뺀 그런 의미고 표준편차는 분산을 제곱한 것이며 또 절대편차는 관측값에서 평균 또는 중앙값을 뺀 그 차이의 절대값을 취하고 그 값의 대표값을 구하는 것이다 설명 이 정도 어 이해하시면 돼요 음일 수도 있고 양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 황인성군임으로 아니 신재열 군임으로 봤는데 신재열 군 들어왔나요? 이제 한병욱군 들어왔고 신재열 군임 없는데 자 여기서 이 공분산 상관계수 공분산 행렬 등에 대해서 토론하라고 얘기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공분산 행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계하기 기본 터미널로지들을 알아야 되고 뭐 평균 표준 편차 뭐 등등 그 다음에 이 분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베리언스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코베리언스들을 알아야 코베리언스들을 성분으로 하는 그런 그 그 코베리언스 코베리언스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행렬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데이터의 프린시컬 컴포넌트를 찾는 것이 바로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계산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디멘전 리덕션 랭크를 낮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싱길라벨 디컴포지션이 활용되는 것 그래서 파트 1에서 배운 내용 또 파트 2에서 배운 내용 또 파트 3에서 배운 내용들이 다 이 PCA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지식들이었던 거에요. 네 네 공분적 상황계수의 값이 공분산 행렬의 주성분 프린시퍼 컴포넌트가 된다는 내용을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더 물어보고 그리고 이해가 됐으면 그리고 뭐 완전히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큰 그림이 그려졌으면 즉 공분산 행렬에서 고유값과 글백탈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장에서 배울 프린시퍼 컴포넌트 찾는 것과 동일하다는 아이디어를 이해했으면 됩니다. 그럼 파이널라이즈 시키시면 돼요. 그 다음은 누구냐 김용훈 군이 물어본 내용이 있겠죠. 잘 이해했네요. 파이널라이즈를 신재열 군이 파이널라이즈 시킨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 세 사람이 이 두 사람이 다 점수를 다 또 이걸 또 고쳐서 수정하려면 또 아래에다 코멘트를 달고 자기 보고서에 기출하도록 하세요. 여기서 왜 n-1로 나누냐 왜 n으로 나누지 않고 하는 이유는 분모를 n-1로 나누는 이유는 분산을 계산할 때 모평균이 아닌 표범평균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모집단에 편의된 추정값이 되므로 분산이 불편 추전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n-1로 나누는 것이고 n-1을 비그리오 프리덤이라고 부릅니다. 약간 파이널 코멘트를 좀 더 자세히 달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자세히 설명돼 이미 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리 책에서 배운 내용들은 정말로 다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뭐 우리말이건 뭐 일본어건 중국어건 영어건 뭐 독일어건 어디도 다 똑같이 클리어하게 수백 개의 정보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 아이디어는 이거였고요. 그래서 이걸 파이널 라이즈 시키라고 했죠. 파이널 이미 시켰죠. 음 그리고 아 여기서는 어 저희가 어저께 이제 스트롱 코리아 2020에서 인공지능 얘기들을 했었어요. 수학과 인공지능 인공지능으로 수학으로 인공지능을 어떻게 또 인프루프 시킬 수 있느냐 그런 얘기에 대해서 토론 내용이 있었고 여기 동영상 보시면 어 그야말로 뭐 아 그 인공지능의 그루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얘기 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 보세요. 그래요. 이렇게 됐고 이게 그 모습이었고 요새 이런 컨퍼런스가 이전에 여기 몇천명씩 모여서 호텔에서 하던건데 어 지금은 이제 웹세미나 웹엑스 컨퍼런스 운영했어요. 여기 그 내용은 여기 기사에 실려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대세법칙 로 라지 넘버 이건 누가 좀 한번 설명해 볼래요? 네 아 이게 뭐 이게 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확률을 구할 때 수학적으로 계산할 확률이 있고 그리고 실제 시행을 통해서 얻는 확률이 있는데 그 시행을 통하는 횟수를 점점 늘려가면 그 확률은 어 수학적 확률에 수렴해 간다 라는 의미고 그래서 천 또 만 뭐 이렇게 백만 이렇게 늘려가면서 해보니까 시경에 점점 더 어 수렴해 간다는 것을 R언어로 파이썬언어로 보여주는 위에는 파이썬언어고 이건 R언어인데 똑같이 파이썬언어로 구한 답은 이렇게 나왔고 R언어로 구한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보다시피 다 똑같은 건데 이게 더 보기가 좋게 돼 있잖아요 파이썬언을 좀 더 어 보기 좋게 사용자 입장에서 고쳐서 쓰는 파이썬 기반 언어가 세이지 민재필근이 이해했고 파이널라지 시키면 됩니다 2차 형식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이 행렬을 구해라 대칭행렬의 행렬을 구한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대칭행렬로 만들어주는 거죠 잘 구했고 이것도 문제필근이 확률을 구하는 걸 이게 숫자가 이렇게 적을 때는 손으로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안 나지만 이게 이게 숫자가 커지는 그런 문제들도 여러분들 다룰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는 손으로 팩토리알도 계산을 다시 할 수 없으니까 뭐 10팩토리알만 해도 그게 몇 백억이 몇 백억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코딩을 해 놓으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활용해서 쓸 수 있고요 또 포커 카운팅하는 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확률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이런 것들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거보다는 진짜 그런 것들을 배워서 실제 문제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 문제에 활용할 때는 계산량들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코드를 활용해야만 되고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코드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게끔 배워두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리얼라이프 문제를 풀 때도 이걸 조금씩 고쳐서 쓸 수 있게 하는 게 고리예요 조한재군은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번영해서 구사위를 세 번 더 질 때 그 합이 10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해봤고 그래서 세계 값이 10이 넘지 않게 해서 카운팅 해보니까 확률이 0.5로 나왔다 그래서 민재푸군이 코멘치 파이날라이지 바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황인성군이 또 그리고 어 저 김용훈군이 이건민군 한병욱군 이 그냥 이것들 이해됐으면 바로 파이날라이지 시켜서 이거 PBLP 옷에 집어넣어서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황인성군 네 알겠습니다 저기 어 이건민군 이건민군 얘기할 수 있어요 한병욱군 네 알겠습니다 네 건민군도 뭐 새로운 문제 풀고 뭐 할 시간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딸 학생들이 문제 푼 것들 많이 있죠 네 읽을 수 있죠 읽어서 이해되는 것들이 있죠 이해되면 이해됐다고 땡큐하고 그러고서는 바로 파이날라이즈 저기 파이날라이즈 시키시 이렇게 하시고 이게 문제하고 답하고 정리해서 여기다 파이날라이즈 그냥 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저자가 어쨌든 그걸 반영해서 파이날라이즈 시킬 거고 그리고 여러분은 어쨌든 여기다 파이날라이즈 시켜놓고 그리고 제출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면 수십 개 금방 만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이건민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지 그 이해 안 되는 거 약간 좀 설명이 비실하거나 답이 틀린 거 같은 거는 이 부분이 좀 이상합니다 이 부분 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하고 코멘트 하나 바로 달라고요 그러면 그 친구도 아까 봤듯이 아 아차 실수했다 금방 아까 황군같이 금방 알아차려요 자기 문제 푸는 사람 누가 지적하네 그럼 바로 고쳐서 그러면 고쳐지게 되면 자기까지 이름 포함해서 파이날라이즈가 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또 뭐 카운팅하는 그런 문제에요 경우의 수를 세는 문제 그걸 확률이라고도 보이죠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우리 학생처장 배상훈 교수님이 교육학계에서는 유명하신 분인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이번 학기 공부하면서 유주도학습 또 협동학습 뭐 이런 에 대해 그 중요점 여기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가지 했었는데 그런 그 염려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지만 앞으로 세상은 그야말로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문제를 풀어서 공개하는 그리고 또 남이 공개한 답을 보고 이해하는 또 틀린 걸 지적할 수 있는 그리고 수정할 수 있는 뭐 여러가지 그런 그걸 정리해서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여러분들을 살게 될 거에요 이거는 이제 파이날라이즈에 리파이날라이즈까지 썼는데 조건부 확률 문제를 변형시켜서 그래서 코드를 썼는데 코드를 써놓고 나는데 답이 자꾸 안 나오니까 코드가 어디가 틀렸는지 몰라서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어 클라스메이트가 그 코드 틀린 것을 찾아서 그 설명과 함께 고쳐서 해 보니까 원하는 답이 바로 나온 것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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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날라이즈는 이미 이건 돼 있으니까 어 할아버지 잘 했네요 이 학생들은 다 그냥 어 소울 점수를 받게 되는 겁니다 흑어범분산에 이해 김용훈군 신재열군 어 흑어범분산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네요 아까 얘기했던 거고 수농수학중교 같은 내용인데 아까 리파이날라이즈 시킨 거 위에 있는 게 어 파이날라이즈 시킨 거고 이건 뭐였더라 신재열군이 어 포하성분포와 지수분포 사이의 관계를 물어봤고 어 답을 줬죠 지수분포는 이런 거고 포하성분포는 이런 건데 이거 증명이 어떻게 되느냐 이 증명은 여기에 있어요 증명을 보면 예 지수분포는 감마 분포에 특구한 경우고 그 다음에 쭉 가면 그럼 연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모우스가 람라이즈 시킨 거 포하성분포가 연속적으로 같은 경우를 따져서 이 경우가 바로 이 경우에 바로 지수분포하고 밀치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준 거죠 이게 증명이 그대로 다 설명이 돼 있고 이 어 이 분포들 사이에 이런 관계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그렇게 어 이제 이제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이제 해본 게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연속형 확률분포 또 이산 확률분포에 대해서 설명이 있고 연속형 확률분포 중에서 지수분포에 대한 그런 설명들 이것들을 이제 이제 실제로 구현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그 위에 설명들이 시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설명되는 이들을 R언어로 보여준 그런 예 이거 활용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게 있다 이런 것 정도 알면 되고 보아성 분포와 지수분포 사이의 관계가 뭐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파인알라이즈 시키면 돼요 확률분포 파트3에 있는 중심극한 정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를 소개했고 그리고 풀이를 줬고 그걸 통해서 어떤 걸 배웠다 내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내고 그런 걸 발표하면 돼요 아마 이게 김군이 주식 투자 경험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다른 거에서는 의미 있는 커멘트를 못 줬는데 여기서는 의미 있는 커멘트를 주었어요 민재필 군이 커멘트를 주었고 파인알라이즈 시키면 돼요 지금 말씀 드리시는 게 죄송한데 혹시 채팅창에 있는 두 분도 해주실 수 있나요? 채팅창에 질문이 두개가 올라갔는데 혹시 한번 김용근이 어떤 식으로든지 토론에 참여했으면 본인 보고서에 다 적어내시면 되고요 지금 토론에 참여하시고 문제풀이에 코멘트 주고 또는 이해했으면 이해했다고 하고 그리고 또 파이날라이즈를 시키거나 또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것들을 여러분 보고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네 Q&A 활동 점수에 물론 반영됩니다 그리고 또 미적부락2를 수강 중인데 이에 대한 질문들을 이 과목에 물어봐도 괜찮아요 물어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기본적인 미적분의 내용들은 다 여기서 커버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코드로 웬만한 건 다 풀 수 있게끔 여러분들을 만들어주는 게 있거든요 이해됐어요? 답이 됐습니까? 또 다른 질문 뭐 있어요? 가산점 준다고 내가 얘기를 해줬고 지금 5월 시험 문제를 내고 있다고 했고 팀 프로젝트들 본인이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알고 싶다 흥미가 생겼다 당연히 그래야 자연스러운 거고 그거를 하는 데까지 해서 그래서 아 조금 더 이해가 됐다 그러면 공유하시면 돼요 화장품 얘기까지는 그렇다 그래요 그래요 그럼 이건민군 김용훈군 설명이 됐어요? 네 이 정도만 설명한 거 같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그 다음 이것도 문제들을 다 푼 건데 파이널라이즈를 안 시켰으니까 조윤군군도 파이널라이즈를 시키고 파이널라이즈를 시켜달라고 그러죠 문제를 풀었고 문제를 변형시켜서 문제를 풀었고 문제를 조금 고쳐서 푸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파이널라이즈를 시키세요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이름을 담아서 어차피 문제를 이해했고 문제를 이해했고 문제 풀이를 이해했으면 아 그리고 코드까지 다 제공돼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걸 바꾸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바뀐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금방 이해할 수 있고 그럼 답이 금방 나오니까 그러면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파이널라는 것들을 좀 모아봤고 아 그리고 지난주에 이 얘기 했었었죠 검색 안된다는 거는 바로 검색 고쳐놨으니까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완성됐고요 검색 다 되니까 자기 이름으로 검색하면 바로 다 이해될 거예요 몇 번 참여했는지 이해 될 거예요 댓글 단 것까지 다 참여 되니까 본인 횟수가 한 페이지에 몇 페이지 그러면 딱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석 확인해서 내고 내가 그걸 확인해서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시 분포의 평분을 존재하자는 말을 실제로 증명해 보기 위해서 김예훈군이 다음과 같이 작업을 해 봤어요 포물을 이용해서 코드를 만들어서 실제로 쭉 작동을 시켜보니까 데이터 나온 것들을 드라프로 그려보니까 수렴하는 모양이 아닌 걸로 여겨지지요 확인했고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이해했던 소리예요 그리고 이 얘기도 아까 설명했던 내용 같은데 여기서 설명했던 것은 여기서 여기서 e of x-mux의 제곱이 이거의 제곱의 엑스펙테이션이냐 아니면 전체 제곱이냐 그런 의미였는데 당연한게 이거는 요거의 제곱의 엑스펙테이션인 것을 가로를 하나 더 추가해 줬어요 휴식에 들어가서 이렇게 쳐주면 한글 파일에 들어가서 한글 파일에 들어가서 한글 파일이 뜨나 한글 파일이 뜨나 한글 파일은 이렇게 안 보이는구나 거기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요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 이미지를 여기다 줬죠 자 여기 보시면 어디로 떴나 이 시계 이미지를 여기다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등등 여러분들이 많이 했네요 전체적으로 정규분포의 시각 정규분포가 어떻게 어떤 모양인지 또 여기서 수치들을 바꿔주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동 좌우 이동이라든지 또는 상하 이동이 되는 정규분포에서 숫자들이 바뀌어지면 그러면 표준편차를 고정하면 옆으로 이동하게 되고 상대를 고정하면 아래 위로 건대지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거는 파트1에서 배운 내용들인 것 같은데 최단거리를 구하는 문제는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이제는 최단거리를 구할 수 있다 또 연립방정식을 가우스 오브 보브 이용에서는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사용하고 행렬력이 중요한데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역행렬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행렬을 랜덤하게 만들어서 4차가 아니라 5차 7차 10차 10차도 만들 수 있다 행렬식을 구할 수 있다 또 뭐 고유값을 구할 수 있고 또 대응하는 고유배탈을 구할 수 있고 근데 뭐 파트1에서 했던 건데 그렇게 안 낸 학생들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하라고 행렬을 다 파이널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읽고 우리 교재 읽고 그리고 모르는 거 물어보고 아는 거는 가르쳐주고 아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어떻게 풀렸는지 이해하고 또 유사한 문제를 풀고 그리고 막히는 건 또 토론하고 이렇게 정리된 것들을 이해된 것들을 쭉 모아서 제출하고 글을 쓰고 보고서를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수정해서 발표하고 그런 내용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평생 해가야 될 일인 것이고 그걸 지금 대학에서 배우는 겁니다 음 과기 정통부 장관이 이 AI 기본은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 잘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지필식으로 배운 그런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는 이제 실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코드도 이용하고 또 웹 리소스 이용하고 또 모바일 디바이스도 이용하고 그런 혁신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에요 실제로 그걸 위해서 교육부 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에서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고등학생을 위한 인공지능 수학 또 EBS에서도 또 K무크에서도 인공지능 기초수학들 그런 강의들이 제공되고 있어요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배운 학생들이 곧 이제 2, 3년 후부터 대학에 들어오게 돼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앞으로 인공지능에 관련된 그런 자, 피장에서 소외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 학생들과 조금 먼저 배워서 그 학생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 학생들을 팀원으로 거니는 팀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게 맞을 거예요 이제 이게 아까 여러분 보여줬듯이 PCA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3장에서 배운 내용을 이제 4장에서 배울 내용인데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이 PCA가 바로 여기서 보면 이 SVD Singularity Composition 이용해서 데이터로부터 데이터 행렬을 만들고 특원으로부터 거기서 그것을 이제 데이터 행렬을 이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좋은 성질을 갖는 그런 이쁜 모양으로 다듬어서 우리가 다루기 좋은 행렬로 만들고 그걸 센터링이라고 해요 그것을 이제 Singularity Composition 해서 행렬을 만들고 그 행렬로부터 이 principal component 스코어 PC 스코어를 구하는 게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rincipal access 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 eigenvalue 들이 바로 대응하는 principal component variance 가 되고 그러니까 통계를 모르면 안되고 행렬 분해를 모르면 안되고 그리고 또 이 값을 계산해가는 과정이 gradient descent method 였고 이게 최적을 구하는 과정 이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활용해서 그래서 데이터들로부터 데이터 행렬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그 데이터들을 센터링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행렬에 싱글라벨 디컴포지션을 하고 거기서부터 PC 스코어를 구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시각화 시키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파트 4에서 배울 내용이고 이게 지금 사회에서 쓰고 있는 인공지능의 기초 지식들입니다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선 이 gradient descent method optimal solution을 수치적으로 구하는 것은 파트 2에서 보면 되고 데이터 활용 실제는 파트 2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황인성군 코멘트 좀 달라고 내가 여러 번 그렇게 얘기해도 읽질 않아? 읽고 코멘트를 달고 그걸 여러분 보고서에 내면 그러면 A를 주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근데 코멘트 안 달아? 안그래도 지금 여러 글에 코멘트를 달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뭐지 그 교수님이 작성하신 글 중에 글을 단 게 있고 그런데 많이 부족한 것 같네요 더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내가 본 건 읽으라고 준 글들 있잖아요 그런 글들이 다 우리가 배우는 것이 결국 그런 데 활용되기 때문에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배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뭘 배울 때 동기가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배우는지 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배우는 이유라고 그러니까 아 이런 걸 배우는 거구나 앞으로 지금 이걸 배우면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얘기했으니까 여기다가 간단하게 땡큐 참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는 그중에서 어떤 게 인상 깊습니다 그중에 요약해서 한 줄만 갖다 놓고라도 자기가 분명히 이거는 제 기억을 앞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쓰고 그리고 PBL 보고서 낼 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갖다 놓고 자네가 대출하면 자네 점수가 된다는 거예요 참여 점수뿐만 아니라 PBL 보고서의 퀄리티도 아까 같이 역행력을 구한 거라든지 우리 인공지리의 기초 수학에서는 이게 점수 기준이 더 크지 않겠어요 앞에 배운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뭘 하는 걸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 즉 가는 방향을 알고 있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 평가할 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야 내 이름을 쭉 검색해요 검색하고 읽어봐서 도움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코멘트 달고 그걸 보고서에다 담아서 내도록 하세요 특히 그동안 많이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이건민군 또 한병욱군 마찬가지로 내 이름으로 검색해서 검색해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거기다 코멘트를 달고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이견이 있으면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어디에 다른데 그 근거도 다른 학자가 또는 다른 AI 전문가가 쓴 그런 내용들을 근거로 돼서 그것과 다른 의견이 여기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근거를 주어서 제출하면 그렇게 해서 그걸 보고서로 여기에 코멘트를 달고 그 다음 보고서로 제출하면 그러면 내가 인정하고 점수를 주고 내 의견을 자 PBL 보고서 자 PBL 보고서 이거는 이제 이거는 MS 워드로 쓴 건데 지난번에 보니까 한 학생이 자기는 MS 워드밖에 없다고 그래서 MS 워드로 PBL 보고서 쓸 때 샘플 만들어 준 거니까 이걸 활용하라는 소리였어요 내가 이건 이산수학 가리 이게 지금 성적인데 이제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합시다 이게 성적인데 여러분들 지금 상태면 보면 여기 보면 8주차 중간고사 전까지 열심히 하던 학생도 8주차 9주차 10주차에서 거의 문제를 풀거나 질문하거나 답변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이 중간고사 이 8주차 10주차 성적으로만 본다 그러면 거의 F인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이 학생들 어떻게 B를 주고 A를 줄 수 있겠어요 이 건민군 네 어떻게 생각해요 고자란 부분 열심히 채우겠습니다 성적 뭐 받고 싶어요 이 건민군 그냥 주신 애플만 빼고 주신 드러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지금 요번 학기 다른 반들은 다 저기 뭐냐 그 저기 B는 기본으로 받는다고들 생각하고 수업들 하고 있잖아 최소한 이 건민군도 우리 반에서 B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A를 받으면 좋을 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자네한테 B를 줄 수가 있을까 이게 이게 다 성적 근거로 다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몇 주 동안 메이크업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제 얼마 안 남았어 6월 달에는 이제 그 더 배우는 게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말을 배우게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문제 풀고 뭐 하고 뭐 간단한 거 물어보고 하는 거는 이 파트 3까지 해서 거의 다 된다 다 끝난다고 그쵸? 그 다음 사정에 가면 그 배운 걸 이용해서 뭔가 실제로 해보는 거 될 거 아니에요 인공신경망을 배우고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엠리스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거 모르면 못할 거 아니야 거기서는 실제로 몇 개를 해보고 끝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점수를 취득해 놔야지 기본이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파트 4에서 실제로 이 지식을 근거로 뭔가 해본 게 보태지면 그러면 넘어가는 거죠 이게 없으면 자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할지 오늘이라도 장장 30개 만들어낼 수 있잖아 맞습니다 내가 올려놓은 게 50개도 넘을 테니까 100개도 넘을 테니까 그중에서 코멘트 하나도 안 달린 거에 코멘트 다 달고 그것만 모아서 내도 돼 기본적으로 왜 우리가 지금까지 파트 1, 2, 3를 배웠는지 이해하십니까 한병욱군 네 자 오늘 해야될 일이 뭐라고 생각해요 한군이 한군은 한군은 지금 저기 바꾸자는 목표하는 성적이 뭐예요 B입니다 B입니다 근데 지금 상태로는 좀 불안한 것 같지 않아요 네 뭐 해야 될지는 이해 됐어요 네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도 이해됐죠 네 네 그렇죠 굉장히 간단한 일을 내가 요구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고 그렇게 커멘트 안 달린 것들에 커멘트 달아서 그냥 그것을 제출하면 되고 그리고 문제 남들이 풀어놓은 건데 아직 파이널라이즈 안 되는 거는 그냥 아 이거 정답이 맞습니다 자네가 정답인 거 확인했으면 정답 맞습니다 하고 확인하고 그러고 파이널라이즈 시켜 주십시오 또는 자네가 질문과 답 딱 놓고 파이널라이즈를 스스로 선언하면 되잖아 답글로 그렇게 하고 자네는 그걸 제출하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한 번에 수십 개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기본은 될 거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건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알아야 그 다음에 그 진짜 그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인공지능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 그럼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합시다 자 거기 저기 이름 순서가 순위 뭐 이건 계속 매주 바뀌니까 뭐 크게 신경 쓰진 말아요 매주 이게 저기 여러분들 활동에 따라서 바뀌니까 이거는 주차별 점수를 준 거고 그래요 그리고 파이널라 자 하고싶으냐 이건민군 자 한마디 하고 마무리 합시다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제가 아까 노이즈가 껴가지고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황인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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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업 마무리하기 전에 하고싶은 얘기 네 질문을 많이 드려가지고 제가 자 A플러스 바들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죠 토론으로 맞는 걸 알아가지고 그래요 자 김용호군은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그 오늘 우리가 저기 디스커스한 내용을 클리어하게 이해 됐죠 네 오케이 그 다음 한병호군 네 그래 한병호군도 뭘 해야 될지 정확히 알고 있죠 지금 그렇게 해서 내일 아침 11시까지 두 데이니까 오늘 대충 마무리하고 그리고 서바미트하고 자면 될 거예요. 수고들 했어요. 그럼 그렇게 알고 이번에 보고서를 낸 거 보면 그다음부터는 1대1로 어드바이지 해주고 그 다음에 기말을 향해서 갈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수고했어요. 주말 잘 보내고 수고했어요. 마무리 합시다.